이번에는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외인데요. 호랑이띠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호랑이띠를 해외를 맞이해서 과연 운이 좋을지 나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혹시 내가 호랑이띠는 아니지만 다른 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띠별로 해서 2022년 호랑이에 운세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띠 하나만 가지고 모든 운세를 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 띠별로 해서 대략 호랑이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상담 의뢰를 하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별로 해서 지금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수긴하고는 다릅니다. 무수긴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같이 명리학을 공부해서 철학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만 또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 두세 명 정도의 선생님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년 22년은 뭐 다 알다시피 이민년 이민년 호랑이띠입니다. 자 이 이민년의 이 호랑이띠이 봤을 때 이 임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간의 기운을 써 수의 기운이고요. 호랑이띠에는 이는 목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수하고 목의 기운이 22년은 관장을 하는데 내 사주의 기운에서 이 수하고 목의 기운이 필요한 용신의 기운인 사람들은 2022년 한 해가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일들이 좀 잘 풀리고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필요하다 그래서 100% 잘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또 변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필요한 기운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띠는 뭐 아시겠지만 갑인년 호랑이띠가 있고요. 그리고 경인년 호랑이띠가 있고 무인년 호랑이띠가 있고 경인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년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민년 호랑이띠는 이민년인데 이분들은 62년생인데 이분들은 환갑이 되겠죠. 그죠? 환갑이 됩니다. 이민년생한테는 그런데 환갑년의 띠에 환갑에 관계된 걸 오는 것을 다른 말로 보금이라고 하는데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미는 업띠를 복자입니다. 이 업띠를 복자인데 이 업띠려서 신음을 한다. 그것을 이제 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띠를 복자 네. 일단은 그걸 보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이민일이나 아니면 이민년생인데 이민년이 왔을 때는 그때는 다른 해에 비해서 정중동 좀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여행이라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히 태어난 날도 이민일인데 이민년이 오면 그런 게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의 호랑이 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호랑이 띠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동과 변동수가 많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호랑이 띠의 해한테는 인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제 인신사의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인 신 사 해 이 역마살의 기운인데 이 인이 있고 신이 있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역마살 역마충이라고 하고 사가 있고 해가 있으면 역시 역마살 역마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자체를 지살이라고 합니다. 지살 지살은 이동과 변동이고 신이 오게 되면 인신충이 돼서 이건 이제 역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살과 역마는 같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기운이 있어서 호랑이 띠한테는 이 호랑이 띠들은 지살은 이동 이동을 하는데 역마살이 와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강력한 이동이 있고요. 이 인만 있고 신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소극적으로 아니면 내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타이에서 이동과 변동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신이 없이 인만 있을 때는 내 스스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이동과 변동수가 있는 게 호랑이 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과 변동수에 대해서 이사나 이직이나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잦아질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보금이라고 있는데 보금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려서 울고 있고 신음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엎드려서 울고 있고 신음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읍줄을 음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읍줄인다 신음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일단 이 보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동과 변동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새로운 일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자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또 인이라는 것은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봄철 시작 봉방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작은 하되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좋은 쪽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이민 일주나 이민생 요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내가 태어난 날이 병신 일 날 태어난 사람이 이민 년 호랑이 해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병신 일주는 하늘의 기운 천충 그 다음 땅의 기운 지충 이래서 한 해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천충 지충이 돼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투자가 됐던 장사가 됐던 회사의 직업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인신 충과 하늘의 기운 그런데 이 병신 일주한테는 임이라는 건 편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 이런 거를 내가서 내가 또 관송사 아니면 벌금 이런 것도 연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신일주의 이민생인데 이민년 병신일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신일주인데 이민년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민년의 병신일주라고 하면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해가지고 운전 죄송합니다. 물 좀 좀 마시고 갈게요. 그래서 운전 같은 거 할 때 가급적이면 22년에는 좀 주의해서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또 여행도 가급적이면 멀리 가지 말고 또 여행 갈 때 그냥 차 끌고 그냥 몇 날 며칠 차박을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은 뭐 이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호랑이띠 같은 경우는 다만 이게 임수하고 이게 지금 임목이죠. 임수와 임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가 목을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약하다. 사주가 신약한 거하고 신강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신강 사주가 있고 신약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신약 신강은 이거는 좀 사주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내가 모르면 일단은 전문가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신강할 때 신강 사주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태어난 게 목과 토금소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 수생 목의 기운 이게 만약에 재물의 기운이면 이게 식신이 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관이라고 하면 이게 재성의 기운이 될 것이고 좀 다르지만 일단 신강한 사람한테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사주가 좀 신약한데 나의 기운을 이게 빼낸 기운이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그 사람한테는 또 한 해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띠별로 내가 호랑이 띠지만 사주의 기운이 이게 필요한 기분이냐 아니면 이 사주의 기운이 나한테 필요 없는 기운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신약신강을 다 일일이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호랑이 띠의 호랑이 해는 이동과 변동 뭐 이사라든지 직업 변동에 굉장히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의외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되고 특히 이 병신일생 병신일생 이민년 병신일생 이 병신일생 태어난 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병신월도 좀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병신월도 그런 부분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알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지를 좀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다른 선생님이나 전화해서 상담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호랑이띠에는 한해의 분주화가 바쁘고 이동과 변동이 많지만 일단은 여기서도 병인 여기 병인생한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신 아니 병인충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띠별로 연도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오늘 이 호랑이띠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물론 사주의 기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추가 문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오늘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